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스크 썼다고 말 안하면 안 돼요. 마스크 썼다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또 이 사단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도 크게 여름 신앙 고백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회의 성도들 또 우리 성교사님들 우리 모든 랩넛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신앙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말씀 가지고 반석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원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줌으로 함께하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다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987년 10월 1일 날 목동에서 계측한 이대로 33년이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역한 지가 33년이에요. 33년간만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부활성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33주년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계시면서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서 아무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서 부활성천 하시면서 지상에 남긴 지상 대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한 사역을 그대로 해라 지상 대사명 그걸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한 우리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지상 대명령 그것이 바로 우리 여운교회가 창립된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이 남기신 지상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다른 게 존재해서는 절단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성교회 비전이다. 이거 가지고 이 여운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보통 교회를 할 때 그냥 그렇게 개척을 목사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또 개척 멤버가 있어서 같이 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왜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3일 만에 응답이 선교였어요. 환상을 딱 보여줘요. 선교. 선교를 모르는 나에게. 전혀 관심 없는 나에게. 전혀 관심 없고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있는 나에게 선교 선교 선자도 모르는 나에게 그 환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해야 될 이유를 알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니네 상관없어요. 니네 수준 상관없이 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어졌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지상 대명령인 땅 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명령이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매년 장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영적 초심 영적인 초심을 다시금 우리 신비에 새기기 위함이에요. 장립 기념일이 바로 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축하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전도와 선교의 영적 초심 이것이 회복되어 줘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예배라는 귀중성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사단은요. 어떻게 하시든지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방해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교당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서로 경쟁 싸워 시기절투하게 만들어서 힘 다 빼버리고 심지어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가서 그냥 선교하려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파송해서 선교비 줘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뭐 있었어. 저기로 싸워면 싸워요. 하도 싸우니까 서로 막 서로 싸워 선교할 생각은 없고 자리 싸움하고 내가 선교 선교사 내가 회장하고 내가 총무하고 내가 서기하고 내가 뭐하고 피튀기 피튀기 서로 막 기득권 싸움하고 너무 많이 싸우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 합동척 내지는 목사들 천명이가 있었어요. 그것도 마닐라 중심 제가 모지는 가지도 안 해. 마닐라 중심은 내 동기도 거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서로 싸우니까 이 우두머리 둘이가 있었어요. 이 둘이가 하도 싸우니까 총에서 파송돼 가서 말리고 그 싸움 말린다고 이러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그 우두머리 한 사람이 지금 우리 다르방에 들어와 있어요. 다르방 온전히 들어온 건 알지만 그냥 보호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마닐라 있는데 성교사들이 가서 아 성교 안 하고 서로 싸움 여기 한국 하는 그런 식으로 목사끼리 싸우는 고지들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교는 무슨 성교? 야 이 사람아 너끼리 싸워라. 서로 계속 싸움 사단의 전략이 뭐냐 전도와 성교를 못하게 합니다. 계속 싸움 하도록 그래서 성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제자삼는 사역을 재생산하는 사역을 이런 시스템도 없고 미세지도 없고 전략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이러니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참 참 참 참 기독교가 막 점점 없어져요. 무슬렘이 확 이단들이 확 사단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전화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누구를 통했었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격글리게 했었는지 뭘 했었는지 싸우게 만들고 복음증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합니다. 그래서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에요.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텀을 줘. 텀을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마라.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관을 마귀가 직접 따가 입에 넣어줬습니까? 아담이 따면 마귀가 속삭이니까 뱀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신앙 제일 가까이 지내는 제일 친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단이 그래서 너희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집에 했다고 집에 가족 중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가까운 그러니까 사단이 괜찮아 그렇게 사익을 활동하니까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사단에게 텀을 주지 마라. 우리 마음을 영적 본질에서 허터러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된 목표예요. 마음을 흔들어버려 흔들어버려 그냥 제가 지난 33년을 회상해 보니까 모든 발자치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걸 지난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목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가 제일 커요.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제일 큰 은혜였어요. 가만히 목상해 보니까 그리고 이 33년 동안 거의 우리가 한 것이 뭐냐 개척하고 2년 만에 건축위원회가 구성돼서 3년 됐을 때 이 땅을 사는데 그때부터 거의 30년 이상을 계속 건축만 해왔어요. 뭐 그야말로 언제나 있는 거 다 내놨죠. 다 저는 사올세가고 티코타면서 어떻게 하든지 가네 이 교회를 그렇게까지 참 과부의 두렵돈 이런 헌신을 하는 중심으로 그렇게 헌신해 왔기 때문에 오늘 본당이 세워지고 레인드 문화센터가 세워지고 기준센터가 그렇게 세워져서 2, 3, 7을 살리겠다 2, 3, 7을 보험할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을 그렇게 구축하게 된 거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강서구에서 참 약한 자들인데 참 없는 자들인데 이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구나 그거를 체험하는 시간비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 4, 60장 22절을 좋아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구일 것이라 나 여화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떻게 하십니까 선두에서 우리의 선두에서 먼저 앞서가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헌당까지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본당 헌당 이후에 여운계를 바라보면 지금도 가슴이 띕니다 저는 33년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성김에 단 하루도 긴장을 놓친 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단 하루도 나사 풀려서 긴장 풀덕이 없어요 뭘 해도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잘나서 제가 무슨 하나도 없어요 문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 오니까 건강도 젊은 사람 못지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말이죠 40년 광야 생활하고 출혈업해가지고 가난한 땅 들어와서 한 고백이에요 내가 출혈업할 때나 지금이나 45세 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근데 얼마나 갈렙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 중심으로 긴장을 하면서 영적으로 싸웠던지 그걸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죠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 육신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신다 그걸 저거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원교의 이름 뜻대로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와 성교에 정말 올인화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때 언제냐 헌당이 제가 누차 말씀드린다마는 아직 본격적인 그런 전도와 성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 하나님 하라 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상황탈을 했지만 늘 건축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성교를 못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전세계 빈곳이 너무 많아요 예수민사는 거의 없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민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믿는 사람끼리 뭐 있으니까 다 믿는 것이죠 나가보세요 예수민사는 없습니다 더더군요 해외는 다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빈곳을 향하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갈 그때가 본론시대입니다 우리 인생 본론시대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영육관이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계의 모든 성도들도 가슴에 가슴에 한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으세요 한나라를 가고 안 가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품어보시라고요 품어보세요 한나라를 품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나라로 들어갈 때 기다리고 있다가 합류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앞으로 그 때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요즘 캠프하는 것처럼 우리 캠프팀들이 가서 캠프하고 그렇게 캠프하고 또 가서 우리 캠프팀들이 가서 캠프하고 하고 캠프 끝나고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끝나고 나서 제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목사님 성교사님부터 제가 현장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 주, 두 주 그렇게 상황을 보고 구체적으로 진짜 도울 것이 뭐냐 사실대로 보고 현장을 보고 그렇게 정리해서 돌아와서 교회 보고하고 캠프하고 간 이 지역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딱 보고하고 그렇게 한 두 주 있다가 또 그 성교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서 문 열리는 쪽쪽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파송된 교회든 협력한 교회든 우리 본부에서 파송한 저 킬만잘로 있잖아요 저 탄자니아 그것도 지금 와달라 그러니까 와달라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 안 간대 한 분도 안 간대 간대나 갈 거 없고 안 간 곳을 갈 거예요 그것이 빈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캠프팀들 가서 실제적으로 도와줘요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진짜 모든 족속 제자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성교자 본부 성교자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진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게 캠프하고 그렇게 성교사들의 피로가 무엇인지 알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것이 성교다 그래서 한 두 주 걸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저거 나름대로 지금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갈꼬 라는 예수님 명령에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회의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 예원교의 성도 고백되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에요 천국이 보장되었어요 뭐가 겁납니까 뭐가 무슬까 뭐가 두렵습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오늘 죽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믿음의 선전들이 있는 그곳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 이미 우리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덤날 것이 없어요 코로나19도 이제 지나갑니다 지갑 붙아봐야 뭐 얼마나 가겠어요 내년 봄쯤 되면 다 백신 나오고 하면 다 끝나겠죠 우리는 갈렙처럼 은약 붙잡은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우린 해나가야 됩니다 예원교의 전 성도는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으라고 명령하신 전도와 성교의 비전 절대 제자의 비전을 가세 품고 땅 끝까지 정인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오늘 살펴볼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매주 신앙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이 기록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신앙생활을 절대 이 가치인 동시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 기초 그것이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우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복음의 진리 영적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교회 하자 한국교회의 80%가 싸워가 세워진 교회에요 야 이 기분 나쁘다 나가자 우리끼리 세우자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혹시 그렇게 싸워 세웠더라도 후회라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고백하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온성도가 고백되어지면 그 교회를 하나님 세워 지켜주신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전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립 33주를 맞이해서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자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교회 플랫폼입니다 13절부입니다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나를 뭐라고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시점이 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이에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어야 될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영적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시점이 왔다 이제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답변을 합니다 드러난 세례요한 드러난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라 하더이다 제자들이 한 답변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다 모여 싹 다 종교적으로 지우쳐 있었어요 종교적 개념으로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 언급한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러면 청빈 운동입니다 청빈 집을 나와서 들에 있으면서 맥돌이와 석청을 먹으면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덜판에 살면서 그러니까 청빈 운동 그리고 사회 운동의 대표입니다 청빈 가난하게 살고 사회 운동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활 사람 많아요 목사가 티코 타고 댕기야 은혜가 돼요 프라이드 타고 댕기고 조그만한 차 모닝 타고 댕기면 은혜 돼요 우리 목사는 교회가 아니라 큰데 모닝 타고 작은 차 은혜가 그게 종교 개념이에요 유목사는 누가 로렉스를 하나 줬는데 로렉스를 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어느 분이 보더니 목사가 로렉스 타고 로렉스 타고 차고 있다고 거기에 나갔대 유목사는 제법 그러더라고 내가 로렉스 타고 누가 줬는데 지금도 선물 받은 거예요 줬는데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시험 들고 나갔대요 종교죠 종교 청빈생활 그거 가지고 다 잣대로 그거 가지고 다 봅니다 교회를 그거 가지고 그렇게 본질은 아닙니다 엘리아는 신비로운 능력을 만행했습니다 엘리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만 본 거예요 신비주의 대명사 엘리아 신비한 거 이상한 체험 신비운동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방원해야 구원받는다 방원하나면 구원받는다 오순절이 하는 거예요 막 뭔가 몸에 찌리찌리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몸이 열이 나고 뭔가 내가 넘어지고 잔파지고 체험을 좀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은혜 받다 보면 눈물도 나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막 병도 치유되고 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거 다 처음에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기도원에 가서 불받아 불불 막 그냥 불달라고 기도하고 지금도 금식하면 기도원에 꽉 찼어요 지금도 이 신비운동 그때는 지금 2000년에 지금 똑같아요 다 종교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지 박예주의를 대표합니다 박예주의의 관점이 나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다 가진 종교예요 아 막 큰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 그것이 종교인 줄 알아 그것이 아주 신앙 종교인 줄 알아 마지막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종교와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종교적 경건주의 아주 경건해 경건해 금식하고 그냥 막 초라하게 그냥 사월에 피추도 몽고 저는 아주 그렇게 보이고 다 초라하게 경건하게 도덕적 윤리지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누가 받아야 되거든 그것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현장에 간음한 이 여인을 왜 장려를 그렇게 자사 삼으냐 왜 세리도둑놈을 윤리도둑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종교의 눈으로 전부 종교입니다 교회가 왜 시험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깔라게 찢어집니까 전부 종교예요 사단에게 다 속은 거예요 복음 올라가지 많은 불신자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 시각이 그래 시각이 어떤 게 좀 생각했다는 사람 좀 배웠다는 사람 조금 남보다 낫다는 사람 더해요 더 교회 시험 들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그리스도는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전부 거기에 다 자빠져 있어요 복음 아닙니다 교회에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오래 다녀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성경적 신앙생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이 평가합니까 무슨 짓대로 어느 수준에서 전부 다 세상 종교 이라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인물들은 사실 당시 사람들이 정치적인 구원자로 인식하고 정치적 참 육신입니다 이 사람들 개념이 그래요 정치적 구원자예요 정치적 구원자 예수님도 정치적 구원자를 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로마에 지금 압제했어요 지금 잡혀있으니 로마 세금 다 뺏기지요 좋은 거 다 뺏기지요 이거 뭐 진짜 살맛지 않나 죽을 파이란 말이에요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야 극심한 가난에서 건져내 줄 경제적 메시야 예수님은 복받고 복받고 예수님은 잘 살고 그렇습니까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걸 기복이라고 기복신화 예수님은 이런 보호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재차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 답변이 얼마나 정확했던지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무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내 현룡이 아니요 하늘의 신 내 아버지 신이라 네 실력이 아니고 네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준 것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답을요 이 마토 신자 16절 이 장립주일 날 말이죠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게 안되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준 거예요 베드로가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아이 먹기 유기발리 오케이 아멘 이게 완전 복음처질이요 상관없어요 이게 안되니까 안되면서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조직이 짜여지잖아요 총회가 서면서 목사결이 모여서 우리 전도사도 뽑아 핵신학교도 세워야 되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리도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 기분 나쁘게 내가 강북에서 내가 제일 먼저 다락방 했고 내가 교회가 제일 크고 이런데 나를 무시하고 내보다 한참 후배인 저 사람을 세워 기분 나쁘게 안해 다락방 다락방을 어떻게 안하는지 아세요 욕을 하고 안합니다 다락방 막 내가 있어 보니까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그게 없어졌다고 거기서 목회 안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음식당 한다나 그 한 번씩 목사들 만나서 전화와서 그러는데 역시 목사는 목해야 되는데 그만두세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목동에도 그분도 맞췄는데 그거 말 안해 그거 없어졌어요 없다니까요 우리 외운 게 욕을 하도 많이 하고 날 욕하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거기서 핵심했다니까요 핵심하다가 안 한다 안 한다 왜 하느냐 이 달아 안 된다 내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답보단 말 아니에요 답이 안 나오면 문제 왔을 때 편합니다 건드려보면 편한다니까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이 답 줬구나 안 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 답 나오면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라해야지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고는 이거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도 아니 뭐 한국말인데 뭐 어렵습니까 안 돼요 뭔지 아느냐 딱 문제보면 알아요 이 사람 답답고 난다고 그걸 진단대가 다 30년 동안 운동하면서 다 걸러지고 걸러지고 지금은요 무슨 명령에도 아무 말이에요 아멘 질문도 없어요 무슨 질문이 있어요 답이 났는데 내가 그리도 예수가 그리도 답 났는데 뭐 하나 못 듣고 하나 못 듣고 뭔 상관이 상관없어 내하고는 아멘 이것은요 하늘에 내 아버지 가르치는 거야 너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답 안 나온 사람은 교회에 가면 안 돼요 시험당해요 시험당하고 시험줍니다 제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답이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부정지게 말하고 답이 안 났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안 준 거예요 그 답을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복음하는 자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게 답변한 이 고백에 이 고백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이 답 안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예수가 그 이스토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 잘하는데 이 답이 내 인생의 신비의 세기대로 답 주세요 그거 맞게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세우는 시작이에요 내가 내게 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바로 교회가 탄생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해서 그랬어요 이 반석을 문자 그대로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모여 초대 교황으로 세운 거예요 초대 교황은 베드로예요 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어디 잡혔냐 종교 교역 마틴의 종교 교역 통해서 이 잘못됐다 바로 잡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지금 또 고집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이단들이나 구원 못 받을 사람 우리하고 영이 다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더더욱 영적 문제는 그렇게 배운 사람이 우리보다 천배나 훌륭한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는다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간단한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복음 컨텐츠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이 고백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의 플랫폼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위에 올바로 서 있고 그 안에 감춰지는 놀란 축복을 맛보고 증거하는 현장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특별히 이런 교회의 본질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고백 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눈여겨봐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요 지금 세상 신들 그때 신이 많았거든요 이때요 많았습니다 우상들이 많았어요 온전신 우상이었어요 이 고백은요 다른 신들은 살아있지 않다는 존재예요 지금 다른 신들은 다 없는 죽은 존재다 모든 우상들은 헛되고 무익한 거 아무 소용없는 존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에서 이런 고백을 나오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인이란 단어가 없는 분이에요 왜 이 고백을 하게 했느냐 빌리포 가이사라의 원래 지명은 파나스라는 목양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원래 그 지역이 파나스에요 그 지역이 빌리포 가이사라는 지역이 파나스인데 판이라는 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분봉왕 헤롯 빌립이라고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분봉왕 헤롯 빌립이란 이 왕이 여기에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가이사를 숭배하는 신전을 그곳에 세웠어요 신전을 딱 세워가지고 가이사와 자선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빌리뽀 가이사라라는 지역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우상을 세워가지고 우상 이름을 가이사라 가이사 이름으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런저런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지금 이런 허감 문화 가득한 현장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허감 문화가 꺾이는 선포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그 허감이 확 꺾이는 그런 선포 엄청난 선포에요 이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여기 있어요 보금 콘텐츠 이 플랫폼으로 지역의 문화 허감 문화 허감 문화를 이 강서구의 이 허감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금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그 현장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확 꺾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한 사람 가게만 하고 그 허감이 무서워요 입에서 보금 나올 거니까 이 선포할 거니까 이게 조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허감 문화가 꺾어야 돼요 지금 예원교회가 이 전도 콘텐츠 보금 콘텐츠를 가지고 이 설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창의 3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가 펼쳐나가야 될 시스템을 따라서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구성원으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인들 다 되시기를 죄무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플랫폼 18절 19절 봅니다 또 내가 내게 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보금 콘텐츠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교회는 237 나라를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237 나라를 살리는 플랫폼이 맨날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게 이런 수준과 안된다 말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놀라운 영적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해요 못합니다 왜? 우리의 랩너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랩너트들이 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랩너트 어디서 보느냐 저는 청년부까지 봅니다 이 어렸을 때 자란 청년들 그 다음 대학부 우리 고등부 중등부 밑에서 자란 애들 이건 못 말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장 떠나도요 이들이 이 교회를 지키면서 오직 예수가 거기서 배운 게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오직 성경적 성경한테 이들이 확 앞장서서 기어이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이 60만여 살고 있는 강성을 포함해서 서울 수도권 분명히 4천말소민정 일으킬 줄 확신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결단코 결단코의 허감 권세가 죽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약 앞에 발 붙일 틈이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제로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게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열쇠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나로 말미암 짱코는 아버지 갈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이 천국 열쇠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 뭐 어떤 종교 교주도 소용없어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 못 받아 안성웅이가 이만이가 무슨 마음에서 천만의 말씀이요 부처 구원 얻을 이름은 우리 인생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구원의 유일성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참된 응답을 받는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인기가 수준과 상관없다니까요 인기가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내가 개척할 때 보면 술이 치해가 와가지고 그 심리학 기도에 참석해요 그런 분들 있었어요 맨날 술 치해가 와 근데 그분들 응답받더라니까 술 치해가 와가지고 아 이거 아는 것보다 낫잖아요 술 치해가지고 집에 잠잠 되길래 교회 와서 졸고 앉았다 그래도 낫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내기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얼마나 답답하면 안타까움은 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지요 물론 기도하긴 언약 기도하세요 내꺼 내꺼는 기도 아니에요 아시아도 종교에요 종교 언약 기도 하나님 237나라 살리는데 하나님 나도 시인밖에 알려줘 없어서 이게 언약 기도에요 하나님 저희 영혼이 불쌍한데 저희 영혼이 천지를 모르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방탕하고 맨날 저렇게 써서 저희 영혼이 좀 불쌍히 구원받게 하여 그게 언약 기도라고 내 지금 물질 문제 내 지금 인간관계 문제 여러가지 일 많은데 그거 안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한 번 처음 해보시라니까 기도 맛을 알지 그래야 허진의 맛을 알지 나는 주누를 위해서 동에 심었는데 하나님 서해서 거둘게 이상하지 동쪽에 심었는데 나는 아무 내 축복과 상관없고 우리 교회와 상관도 없는데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대로 물질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천국 원리에요 이 축복의 원리라니까 아무 내게 밥 한 끼 사줄 수 없을 만큼 행편무사를 내가 주었다 내가 도와줬다 아무 동기 없이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처음 해보라니까요 아무 기변도 테크하니까 없는 거요 주먹받고 주고 손을 주고받고 요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 이 기도의 비밀 이 축복 뺏기지 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는요 전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는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전해야 돼요 몰라요 종교인들은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전도 메시지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그러지 말라 하시니라 이상하지요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는 말하지 말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가 그러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에 오시기 전에 뭐 하셨냐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배고픔도 다 해결해 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로마의 압재로부터 지금 자신들 해방시켜 줄 정치적 경제적 메시자로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저분이 왕이 되면 전능하니까 죽은 자 살리지 병자를 치유하지 오병이 행하지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로마 저 정도야 우리가 해방 안 되겠나 모든 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켰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마무리 이제 곧 십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시간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버리면 또 이 복음증건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래라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되니까 좀 기다려라 시간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상황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하는 시간대 우리 시간대와는 다릅니다 만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될 시간대다 2, 3, 7 나라 복음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천국문이 열린다라는 말씀 이 사명이 우리 예원교회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교회가 존재할 본질적 이유가 천국 여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2, 3, 7 플랫폼 역할을 잘 감당한 교회 중에 하나가 대산료리카 교회였어요 대산료리카 전서 1장 7절로 8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산료리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을 좀 사실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산료리카 교회로부터 주변 지역으로 이 트렌벳 그야말로 이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게 확 전 지역으로 퍼져나간 걸 우리가 확인했다 확인해 보니까 이 대산료리카 교회가 상당히 약했거든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힘이 겹도록 바울에게 성교비를 주면서 기도하는 동력자였거든요 이 대산료리카 교회 하나가 조그만 아시아 조그만 교회가 전 세계로 그냥 복음을 확산시켰다는 이 말을 듣고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더 할 말이 없다 너희들에 대해서 그런 뜻이에요 심령의 변화를 받은 성도들이요 크고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끊임없이 줄기차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영계 모든 성도를 또 이 복음 확산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국 세계가 불안, 염려, 초조 지금 그냥 말로 굉장한 사람들을 굉장히 소심하게 만들고 염려 걱정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과 영생하는 이 비밀, 이 복음, 영생의 선물을 그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야 돼요 평소 때보다 이런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로 굉장히 다 불안하기 때문에 시민이 조금 가난해진 편이에요 평소 때보다는 복음 증가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회사 직원들에게 여러분 동료들에게 복음 증가할 기회예요 평소 때보다 지금 불안하네요 다들 그러니까 복음 증가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기회로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2, 3, 7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이런 영적 규모 삶의 규모 경제 규모를 갖추어서 하얀 나라 확장의 산정인들 다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에서는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강력한 가르침을 던지고 있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깨울리지 않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삶의 허비다 아주 성실하게 시간 아끼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허비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인생 허비했다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 잘 들으세요 전시 생활 방식입니다 전시 생활 전쟁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전시 생활 방식 영원하고 무한한 것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기쁨이냐 영원한 고통이냐 이것이 걸려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우리가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껴있는 삶 이 삶을 이 삶을 사는 것이 흐비하지 않는 인생 흐비하지 않는 전시 생활 방식이란 것입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반성교회 시오지 영원교회 전성도는 영적으로 깨여서 생명 살리는 일에 오랜 집중하면서 날마다 천국 문을 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저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